안녕하세요 저는 SBS 비즈 머니 크리에이터 주린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주식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우선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만 많은 주린이인데요 근데 요즘 진짜 주식주식하면서 주식을 안하면 안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머니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브이로그를 켜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주식 레벨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진짜 많아서 주워들은 것도 많고 공부도 조금 조금씩 했었는데 겁도 많아서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소액 투자만 해본 완전 주린이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면서 주린이로 성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정보도 많이 얻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식 투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의 시작은 계좌 만들기부터죠 우선은 저도 완전 주식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식 계좌부터 개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텝이라는 앱으로 깔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은 주린이 아니죠 주린이가 되고 싶으니까 주린이로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20대 그리고 학생 저는 그래도 조금은 빠르게 돈을 벌어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장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초반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투자 성장도 그래서 저는 거의 원시가 위험중립형으로 가고 남의 투자 목적은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투자 목적은 돈이죠 돈입니다 인생 역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선호상품 저의 선호상품은 주식을 한번 주식을 하는 거니까 하고 저는 여행을 직접 좋아해서 관심 상품은 여행도 하고 과학은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테도 빼놓을 수 없고 의식주 의식은 해야겠죠 이렇게 했는데 금수까지 빼놓은 숙사인 거 같으니까 금수까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분석결과 성장중이고 자리 한번 볼게요 저의 성장성 높은 성장주의 투자는 로켓 탑승자 오 로켓 탑승자예요 저는 안정성이 있고 수익은 강하고 성장이 높은 성장이 높은 그런 수익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합하죠? 삼성전자 합하죠? 지금 계속 적도 오르고 있네요 삼성전자 5도 많이 오르고 있네요 현대차도 지금 저는 관심 종목을 한번 담아볼게요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니까 두고두고 가야 되니까 한번 담아놓고 현대차도 저는 현대차를 우리나라에서 채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아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의 관심 투자 목록은 이거입니다 우선은 제가 모의 투자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제 직접 돈을 하기에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큰돈으로 해서 크게 벌어보는 그런 손맛도 느끼고 싶어서 한번 모의 투자를 해볼게요 총에 1000만원이 들어 1, 10, 100, 10만, 100만, 1000만 우선은 1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지금 오 5월 5일... 5시 55분인데요 50%야 심지어 아무튼 지금 오늘은 5월 5일이고 공휴일이라서 직접... 투자는 해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이거 계좌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투자는 내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한번 주식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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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